기다 출근 3전 와 겁나 신기해 유동 너랑 헤어지기 싫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니가 서있던 그곳에 난 또다시 밤을 태우듯 뛰어갔고 아무 생각조차도 할세없이 너를 와락 안아버렸고 아무도 없는 가로등 불빛 아래 짧은 키스를 나눴어 니가 떠나고 난 뒤에 아무런 일도 없단 듯이 잘 자라는 인사 건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없이 널브러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은 깊어만 가고 의미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참 못드네 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 너무 떨리는데 하루 종일 니 생각이 온종일 하루 종일 니 생각이 나지는 않더라도 용기를 내어 전화기를 잡은 손에 숨은 가쁘게 뛰어갔고 너는 지금은 조금 바쁘다며 이따 연락하자고 했고 아무도 없는 작은 방 불빛 아래 짧은 한숨을 내쉬었어 해가 저물고 난 뒤에 아무 연락도 없는 거야 스치는 많은 생각 속에 자꾸 머리만 넘겼지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없이 널브러진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 너의 이불에 들어가고 싶은데 마음은 깊어만 가고 의미없이 전화기만 자꾸만 들었다 놨다 이 밤이 또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쉬워 참 못드네 밤은 깊어만 가고 의미없이 혼자서만 자꾸만 중얼중얼 대 너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이 깊어지는 게 또 의미없는 혼자만의 상처로 지나긴 싫어 이 밤이 또 지나기 전에 너를 내 품에 안고 싶어 You don't 네가 보고 싶은 밤 왜 이렇게 긴장되냐 재밌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경험 약간 가서 된 것 같아 새로운 경험 와 근데 왜 이렇게 심장이 떨리냐 재밌어 이거 꿀잎이 뭐 가격이 예정보다 낮아져가지고 그만해 가끔은 가끔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